1. 에스더 8-10 굿모닝 레이 지스스 오늘은 에스더 8-10 말씀인데요 이후 아하스레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자신의 인장을 직접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고 유다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재산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뀝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부림졸로 부르며 대대로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자손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해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때는 셋째 달인 시완월 23일이었다 서기관들은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각 지방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썼으며 유다 사람들의 글과 말로도 조서를 만들어 보냈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보냈다 보발꾼들이 타고 갈 말은 왕궁에서 기른 것으로써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들이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열둘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고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고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서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9장입니다 열둘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 곳곳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한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이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은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의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지방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아일의 아들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부림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하수에로 왕국 127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부림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부림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아멘 10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되도록 깨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혜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슬픔의 나를 기쁨의 날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백성들은 은혜를 대대로 기억합니다 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한 나에게 원하시는 결단과 회개는 무엇인가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슬픔의 나를 기쁨의 날로 바꾸신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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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